서정이 언니 말이야. 어. 갑자기 신서정은 왜? 죽기 전에 너한테 따로 연락한 거 없었어? 걔가 나한테 연락을 왜? 아니 뭐, 한때는 우리 친하게 지냈잖아. 친하게는 누가 친했다고. 너랑 친하니까 나도 그냥 같이 놀아준 거지. 그 데이트 게시방 글 말이야. 그거 진짜 서정 언니가 올린 걸까? 맞겠지. 그 아이디도 똑같았고 그 언니 돈까지 훔쳤었잖아. 이상하지 않아? 그런데 글 올리는데 아이디가 똑같은 것도 그렇고. 언니네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. 웃긴다. 꼭 가난해야 돈 훔쳐? 너 왜 이렇게 예민해? 아, 아, 미안. 미안해, 세윤아. 아니, 나는 그게 아니라. 너가 자꾸 죽은 사람 얘기를 하니까. 우리 그냥 다른 얘기하면 안 될까? 너 나 믿지? 당연히 믿지. 내가 비밀이 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? 뭔데 그래? 확인하네. 급한 것 같은데. 어, 잠깐만. 어, 세윤아. 나 집에 급한 연락이 와서 다음에 얘기하자. 미안. 엄마. 아이, 바삐가. 아냐, 아냐, 아냐. 맘에 이르렁. 어디mos 하지 하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